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기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들이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세계인들 가운데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카나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1위였어요 2위는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카나다에서 그렇게 살고 싶으냐고 물어봤더니 그 나라의 국민성이 굉장히 친절하대요 두 번째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다를 가장 세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디서 살고 싶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힘없이 물어보니까 좀 크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천국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어디서 살고 싶냐고 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싶고요 가장 살고 싶은 나라는 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그런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단체가 있죠 신천지 그런데 이 신천지는 정확히 하면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과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숫자가 차면 순교자들의 영이 자기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죽지 않는 영생체로 변화돼가지고 경기도 과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되고 포섭이 돼가지고 이 황당한 주장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학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신의 미래와 인생도 포기하고 이 거짓 선제인 이만희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그 사람을 참된 목자와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맹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데 이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 종종 어떤 분들 가운데 죽었다가 깨어난 분 예전에 저도 한번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청주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하시고 나중에 부산에 가서 순복음교회를 담임했던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한 것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제가 이제 잘 알림 오살리 기도원에서 보면 그분이 머리가 유난히 아주 백발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이 또 기도원 원목으로 거기서 섬기시다가 강사로 섬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젊은 나이에 그냥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때 40대인가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콱 소리가 나더니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만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사모님 돌아가신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도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때 어떻게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지고 천국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보고 이렇게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장례 치르려고 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이렇게 이 목사님이 천국을 가게 됐냐면 사모님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죽고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좀 하나님이 위로해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 나더니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천국과 이제 지옥을 가서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제 우리 몸이 영과 홍과 육으로 돼 있는데 이런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육체 이탈 현상 예전에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수도운 운동이 한창 이제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있었어요 왜 수도운 운동을 하게 됐냐면 보통 우리가 이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와 공유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황제 문무획관이 교회를 나가니까 나가가지고 교회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변질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박해를 하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만이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세속화되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도운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거룩하게 경관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수도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보통 청빈 그리고 금식과 고행과 노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하다가 했더니 우리가 아는 아시스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시스코도 그런 예수님이 다섯 군데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는데 오상을 체험하는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육체가 이탄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교회 역사에 보면 꽤 있어요 제가 이제 노방전도로 아주 세계적으로 그분은 유명하다고 해야 돼요 미국에 계시다가 몇 년 전에 지금 돌아가신 소요한 목사님 그 목사님도 어떻게 돼요? 정말 엄청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인데 노방전도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하여튼 목숨 걸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산 위에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두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의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더니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육체에서 빛의 속도 같은 그런 빠른 속도로 쫙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저희 교회 와서 간증도 하시고 있지만 저한테 그분이 또 보고 왔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책도 있는데 이런 현상들 이렇게 입신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왔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죠 죽었다 깨어난 분을 입신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신 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런 현상을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보니까 천국이 어떻더나 또 지옥은 어떻더나 이런 걸 보고 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다가 도미시안 황제 때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안 죽으니까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아주 흉악범들만 보내는 굉장히 아주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 반모라는 섬으로 거기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에베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장차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께로부터 정확히 하면 게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때 육체가 올라간 게 아니겠죠 아마 영혼이 그 육체에서 이탈하는 분리되는 현상을 통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육체는 그 천국을 가서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요 이 천국 지역 갔다 오신 분들이 보면 우리 현재 육체는 이게 변화되면 모르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쭉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까지잖아요 마지막에 본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여러분 천국에 대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제 장차 믿는 자들이 가게 될 그들이 가서 영원히 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래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베드로우스 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너가 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제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네요 예수님이 제림할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랬죠 창조 중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전에 있던 옛 하늘과 옛 땅이 바다도 사라지고 없더라 오늘 여기에 지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하늘과 그리고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는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하늘과 땅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 장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창조된 이 하늘과 땅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우리가 10절로 12절까지 있는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불에 풀어지고 녹아서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것에는 세 가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학설이 있는데 뭐냐면은 갱신설이라는 것이 있고 재창조설 그 다음에 이제 새창조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갱신설이라는 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완전히 불로 살라가지고 이 지구를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옛 하늘과 땅을 불로 살라서 없애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런 이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갱신설 또 본질적으로 이 세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지금 하늘과 땅이 있는 것을 완전히 불로 살라가지고 이렇게 재창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제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런 갱신설 또 재창조설 또 이제 새창조설은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 지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본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이러한 곳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다 이제 논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을 이렇게 이해하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는 사람들은 갱신설이나 재창조설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 지금 이 하늘과 땅이 불에 풀어서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났다고 했었냐 이런 자 이사회에서 67장 아 50 아니면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사회에서 65장 먼저 게시록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게시록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기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랬죠? 이것은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우리가 무슨 심판이에요? 백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후의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백보좌가 펼쳐져 있네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신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한 번 도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7년 대활란 끝나고 나서 쭉 이제 천연한국 있었죠 천연한국에는 예수님께서 제림하셔서 사탄을 결박을 한다고 했어요 짐승과 거인 선자는 지옥에 던져버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상급의 심판이고 그때 살아있던 예수님 제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눠서 염소는 지옥에 가고 양은 여기 어디 백성으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과 양은 천년한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이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로로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에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그리스오인들이 다 왕로로 단다고 하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자들 이기는 자들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만황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1천년 동안 살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부활체니까 천사와 같아서 자녀를 낳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제림할 때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염소는 지옥에 갔지만 양들은 어디예요?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에루살렘이 지금의 에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가 전 세계 수도가 돼가지고 그게 중앙이 돼 예수님이 거기서 만황의 왕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천년 왕국은 메시아가 다스린 천년 왕국은 에덴이 회복된 것 같은 나군과 같은 그런 상태인데 이때는 사람들이 백세가 못 돼서 죽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에덴 동산에 그때 또 쫓겨났을 때도 900 무두셀라는 69세까지 살아났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수명이 오래 살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결박에 놓았던 무적에 가둬놨던 사탄을 풀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곡과 이 사탄이 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의 진을 애호사할 때 주님이 사탄을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사탄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연왕국이 끝나고서 여기 보니까 어때요? 백보자 지금 게시록 20장 11자리에 나와 있죠? 희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건데 내 이름이 뭐에 기록됐느냐?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게시록 20장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거기 보니까 백보자 지금 심판이 되는데 내가 크고 흰 보좌가 그에 앉으신 일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피하여 간데없다 자 다시 그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크고 흰 보좌에 앉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겼으니까 심판을 하는데 이미 지금 존재했던 하늘과 땅은 어땠다고요? 피하여 간데없더라 사라져요 조금 전에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불로 이 세계를 살라버린다고요 불에 불러진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백보자 심판하는데 여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영원천국,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영원지옥, 둘째 사막이라면 불못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가더라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 여기 이제 세 가지 보통 학설이 있다고 있잖아요 갱신설이라는 거고 재창조설 불로 싹 태워가지고 다시 새 창조 같은 본질에 있어서부터 변화돼요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 불로 싹 살라버리고 새롭게 세상을 만들 갱신을 한다 이 새 창조설은 완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불로 살라 없애버리고 전혀 본질과 모든 것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 맞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 이사에서 6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여기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창조한다고 그랬죠 창조라는 것은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이 경륜과 구속사 할 때 여러분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조했을 때 무에서 유해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창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용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미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때 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땅도 있어서 묻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을 때 그 태초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는 인간을 하나님께 지으신 지가 6천년 됐어요 그래서 6천년 전에 창조를 했다는데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 아닌 거예요 우주의 나이를 측정해 와도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뭔가 많은 그런 갈등과 이 사람들이 과학과 이 신앙이 상충이 되면서 증명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이 문제가 뭔가를 그걸 풀어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막 어마어마해요 몇 억 년 전, 몇 십 억 년 전 막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그런데 보통 이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렇게 할 때는 시조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창조론, 진화론 이걸 주장하는데 이 지구의 나이는 6천년이 아니고 사람이 창조된 것은 6천년 맞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돼요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어떤 세계를 만드느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지으셨어요 영물들 하늘에 천군과 천사와 슬압과 그룹들을 먼저 성경에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그걸 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욥기라든가 이런 데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그걸 만들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는 그 일장일전의 창조는 6천년제 아니냐 아주 그런 오래전에 영물과 온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오는 창조의 세계 질서에 엄청난 혼란이 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게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무리해 운행하시는 이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셨다 이런 이제 학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걸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창색에 나오는 원어를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그게 창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창조된 게 아니에요 전부 그렇죠? 이미 있는 걸 가지고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가 처음에 존재할 때는 어때요? 이게 창조됐죠? 그런데 나무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의자를 만드는 이건 어떻게 돼요? 만든 거예요 창조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 보니까 거기에 바라라는 단어와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아사라는 것은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미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물을 만드신 게 아니라 물이 있었는데 물을 모아놓으니까 그게 바다가 되고 땅을 드러나니까 그게 땅이 되고 육지가 됐잖아요 그때 땅을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한다는 것과 제가 좀 그걸 설명을 길게 했네 만든다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65장 17절에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요? 창조한다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세계가 완전히 불러살라서 이거 없어져버려 이거 완전히 없어져요 그냥 갱신을 시키고 재창조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마음에 생각나지 않고 기억되지도 아니할 것이다 자 17절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며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에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기 보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또 그러잖아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며 영원히 기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즐거워할 거예요 보라 내가 새해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지금 여러분 어떻게 있는 유대에 있는 에루살렘의 하늘에서부터 여기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새해루살렘이 내려오죠 그 하나님이 에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러게나요?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까지인가요? 같이 읽으면 내가 에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천국에서는요 우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울어요? 기뻐서 울 때도 있지만은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막 이럴 때 울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천국에서는 없대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진짜예요? 아니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서 살고 싶어요? 천국! 이럴 건데 천국 이런 거에 보니까 별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가 봐요 네 여러분 그러면 카나다 가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그 카나다에 가도 거기도 저는 뭐 별로 있잖아요 카나다 가고 싶어요 거기 뭐 전에 우리 해양대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세계를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했던 그런 형제님이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전 세계 많은 나라 돌아다니는데 제일 아름답고 살고 싶은 좋은 데가 어디였냐 그러니까 카나다에 벤쿠버가 제일 아름답고 좋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형이 아주 좀 특이하게 생겼대요 쭉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거기 뭐 별 영향이 안 받을 수 있는 이런 아주 그런 천의 그런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네 거기에 제가 이제 작년에 작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메릴랜드로 갔는데 그때 이제 메릴랜드하고 또 카나다에서 어떤 그 교회에서 이제 두 군데로 이렇게 좁혀졌어요 오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는 보니까 좀 겨울이 너무 길어 겨울에 온도가 있잖아요 카나다가 좀 북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따뜻한데 LA 같으면 따뜻하고 플로리다 가면 더욱 더욱 그러죠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동부 쭉 이렇게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면 이제 춥고 그런데 카나다는 더 추워요 겨울이 길어 굉장히 그래서 저는 좀 별로 거기 가서 카나다 살고 싶은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나는 좀 별로 추위가 많은 곳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은 뭐 여러분이 더워서 너무 힘들어 또 어떤 분은 추워서 막 추워추워 하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살기에 적합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게시록 2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하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천국의 수도는 새하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이 새하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까 지금 뭐 결혼식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뭐 가서 막 피부 관리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결혼식장에 저도 이제 주례하러 자주 가보지만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오는지 예쁘게 해가지고 그날 최고로 예쁘게 해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해서 단장한 것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 새하루살렘 성은 아름다운지만 근데 이런 천국에 새하루살렘 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이제 또 이제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정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 받다 해서 다 성 안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성 밖에서 또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기서 있는 사람 근데 오늘 이 말씀 이제 어쨌든 우리는 저 에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지만 저 안에 못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천국은 가야 돼요 아메? 자 그러면은 이제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 이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런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러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지옥은 마귀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를 얻는다게요? 영생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고 그랬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 심판은 뭐냐? 백보좌, 흰보좌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를 지금 믿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다 십자가에서 되신 하나님께 공인 오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는 자는 어떤 심판? 백보좌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얼마나 영혼구원했냐? 얼마나 혼신했냐? 얼마나 봉사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로를 받을 거예요 백성이 될 거니 천국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에루살렘 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거니 성밖에 살 거니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막연하게 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로로 돼 사는 것은 엉망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어떤 혼신과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너무 진짜 이거 엄청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해 보면 너희의 지극히 지금 너희가 여기서 당한 지극히 작은 환란에 경한 것이 너희에게 크고 중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환란 안 당하려고 고난 좀 안 당하려고 예수 어떤 사람 부인하고 막 신앙생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당하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당하는 지극히 작은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를 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을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영생을 오해하고 있다면 이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에요 지극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을 성격에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해 준 것처럼요 이렇게 목사님들 설명을 안 해 그래가지고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영생을 얻었잖아 영생을 얻었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다가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길에서 떠나서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하겠어요? 영생 못하는 거에요 근데 이런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믿는 자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이 영생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걸 얻은 거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죠 얻을 것이란가 이미 얻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요 심판이 이루지 않아요 심판이 이루지 않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고통과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눈물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거기 가면요 다 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더 이상 우는 일이 없어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거기는 죽는 일이 없어요 애통하는 일이 정말 애통하는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근데 고가는 일도 이게 고가는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잖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천국은 그런 피통한 눈물 애통한 눈물 죽음 고가는 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나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줄이니 거기는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세상이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어요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 카나라라 할지라도 스위스라 할지라도 어디 나라라 할지라도 이별이 없고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난과 죽음 목마름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도 다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없어요 아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없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강도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여러분을 죽이는 함부로 죽이는 그런 살인자도 없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요 이별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과 애통하는 거 공하는 거 없을 뿐만 아니라 목마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소망하는 나라 그리고 늘 그리워하고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나라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인 것입니다 정말 그 나라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 가고 살고 싶다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이곳에 들어가려면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나 들어가면 대한민국도 아무나 못 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허락한 사람만 들어와 그렇죠? 우리가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려고도 마찬가지 미국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 줘야 거기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입국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천국도 입국 심사대가 있죠 거기에 반드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 천국 입국 심사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의 선지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신 거 아시죠 광야에서 해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길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왕으로 오시는데 옛날에 왕들이 어디를 방문하려면 골짜기를 메꾸고 산을 깎고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들 심령의 산처럼 높아진 거 골짜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소개하고 믿도록 만드는 그런 전파하는 일을 했는데 사실은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실 걸 알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아멘? 네 회개도 안 하고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만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교회를 나왔으면 이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도피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도피성이 신약시대로 하면 죄인이 보수자 살인자의 손에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부재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 살인한 것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된다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도피성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도 우리의 영혼의 도피성일 수 있어요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회개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게 뭐냐? 회개라는, 회개라 이런 설교가 없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지옥에 대한 설교가 강단에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가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설교만 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제대로 그 어떤 하나님을 경애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설교를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먼저 통과해야 될 천국의 현관문이 뭐냐면 회개의 문이에요 회개의 문 이 회개를 안 하고는 아무도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겠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냥 믿기만 한다고 회개는 안 하고 그럼 교회 나와서 옛날 그대로 죄 짓고 옛날 그대로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꿈의 교회 교인 등록했으니까 천국 갈 거라 여러분 그런 착각 그런 환상에서 깨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어때요? 교회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된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구원을 위한 회개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어때요? 아무런 그런 삶의 변화도 없고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3년 동안 눈물로 전한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나랑 가까웠다! 다 뭐냐면 회개를 먼저 강조해요 회개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제자훈련을 7년 동안 열심히 시키는데 왜 사람들의 변화가 없지? 머리는 커져가지고 성경은 지식적으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어? 도대체 뭐 때문이지? 근데 보니까 너무나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했대 이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믿기만 저도 이제 처음에 그런 걸 많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영접기도 시키고 복음 상담해갖고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많이 심어주고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복음을 짓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먼저 확실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죄를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막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서 외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모태신앙인데 몇 천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천국이 있으면 우리 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뭐라 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 요한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여기 있는 돌 들러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이미 도끼가 나뭇불에 놓였으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다 찍혀서 불에 던지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한 회개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만 했다 해서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유를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셨대 그러니까 내 죄사 안 받았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말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경건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요 다 성도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상담하고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삶의 변화가 있는가 없나 이것을 얼마나 철저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뭐 어떻게 한지 교회만 나와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들이 알곡은 별로 없고 쭉쩡이가 많은 거야 회개를 안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알곡이나 쭉쩡이가 똑같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하나는 알곡은 그 안에 꽉 차 있고 믿음에 들어있고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는 거야 그런데 쭉쩡이는 겉으로는 똑같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우리가 천국 가려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가고 싶어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뭐예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아메 회개를 해야 돼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죄 짓죠 그런데 그거는 성화를 위한 해결하겠죠 넘어지면 또 회개해야 돼 넘어지면 또 회개해야 돼 구원파 같은 이런 잘못된 그런 단체들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 가르침인지 그런데 지금 구원파 아닌데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떻게 살든지 천국은 가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지 뭐? 너 중간에 예수 부인하고 타락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어때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천국 못 가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 해도 천국의 천분의 일도 안 되죠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가서 그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아버지인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길 원하면 먼저 확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하게 먼저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다가 열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뭐가 어떤 과정이 있어요? 자 마태봉 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팔복 구복이라고도 팔복인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뭐를 소유해요? 천국을 소유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란 게 뭐예요?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가장 더 복된 소식은 없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받아들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자기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발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복이 있는 마음이 뭐냐면 어떤 심령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 그래서 내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어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 봤으니까 알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간 첫째 회개하고 회개 앞당한 열밀고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복음 복음이란 게 뭐라고 하겠어요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영광을 벌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가운 삶을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산받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회개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안에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첫째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받으리 예수를 다시 말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인데 말씀 한번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여기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고 산에 드는 공유의 70인의 회원 가운데 한 명이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와 아주 학식과 이런 지위와 명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리세인 또 유대인의 라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어요 자기 신분이 너무 높은데 이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딱 보고 왜 이 사람이 찾아왔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통 우리가 투시 은사라고 하는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택배 들어보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바리세인으로 문자적으로 철저히 율법적으로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어요? 아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나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부흥회를 많이 다는 부흥사 목사님이 그분은 부흥회를 가면 없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요 10분의 1도 제대로 못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 실상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고 손 들어보라고 하면 얼마나 들까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쌍 넘어가면 많이 들지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면요 아마 근데 10분의 1도 못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영적인 큰 체험을 하신 분인데 그러던 거예요 오늘 목회자 이 쌤이 나왔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이 11조라고 이러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목사님이 그런 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걸 그랬어요 아니 무슨 어떻게 그런다고 10분의 1만 11조만 가나만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있다가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우리 하나의 유명한 목사님이 꼭 그분을 붕에 가면 지금처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대요 그러면 10분의 1도 못 든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실제로 자기가 붕에 담으서 했으니까 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지금 어때요?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 동안 조상태대로 믿었잖아요 그런 집에 태어나서 12살이 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어때요? 모세후경을 띄어요 띄어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격을 받는지 몰라 그리고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갈증을 받는지 몰라 근데 문설주와 임방에다도 유대인들은 진짜로 말씀을 다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다도 해가지고 손목에다 매가지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그걸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주문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 뭐 내가 꿈의 교회 다닌데 뭐 지옥은 가려고 천주교회 다닌 사람들 대부분 저만 아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려고 혹시 뭐 다 저 사람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면서 거짓된 그런 스스로 구원받았을까 이런 자기 기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갈 거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교회 1년 동안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마귀가 그때 그거 넣어준 거였어요 난 진짜 구원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내 삶에 완전히 변화되고 인생과도 변화되고 막 나는 세계관 가치관이 다 변화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도 아 이게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 때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얼마나 그런 걸 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 상담할 때 보면 구원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저한테 오면요 거의 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그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도 못 받았으면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가짜들 니고데모는 정직했어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율법의 선생이고 그 모태신앙이고 철저히 안식을 지키고 그리고 언제나 11주하고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이런 거 다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자세히 봐봤어요 이 신중한 사람이 보니까 오니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쳐서 속에 눈을 뜨게 하고 막 기적을 행했다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죠 당신이 내가 행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걸 압니다 그래요 고맙다 네가 나를 알아줘서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 내게 이루느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원래 그 원의는 뭐냐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에요 중생이란 말이죠 우리가 성결교를 보면 네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성결교는 이걸 가르쳐요 칼빈주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천국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내가 아니 내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또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 속에 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자기 지금 나이 먹었잖아요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조금 전에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냐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납니까? 어머니 태 속에 또 들어갔다 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번 낳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난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놓으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없다 더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낳는 게 아니에요 6으로 난 것은 100번 태어나도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말씀인데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보면 베드로 전서에 나왔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느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 허물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름이 어디? 하늘날 생명체에 기록돼요 아멘 그냥 여러분이 교회만 다녀왔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복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 다시 태어난 이게 중생이라고 했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 그러면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체계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그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듣고 믿어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아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자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다시 거기 봐요 같이 한 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뭐 해야 되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전하는 작업소는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돌아온 주일도 새생명 초청주일 매 마지막 주일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든지 데려와서 듣게 하든지 듣게 해야 돼요 들어야 듣고 그리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구원선이라고 했잖아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구원선이 그래서 최악에 빠져서 세상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요? 인치심을 딱 봐 도장을 찍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법을 얻을 자야 너는 천국의 후사야 그래서 딱 도장이 뭐냐면 성령인 지심이에요 14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성령을 확실하게 안 받은 사람들은 성령 체험 못한 사람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 진짜 청구할 수 있을까? 혹시 구원 못 받아가지고 내가 지옥 가면 어쩌고 이런 거 그런 두려움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기업의 보증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받을 자야 너는 천국의 후사야 이렇게 그런 어떤 확신을 하나님에게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 나 구원 받았다고 스스로 해 그러면 당신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한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너는 나의 구원 받은 자녀라고는 증거가 없는데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너는 하나님이 나를 받을 자라고 딱 성령으로 인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교회 나 몇십 년 다 했다 여러분 그 니고데모 앞에 가서 그런 명함 내놓을 수 있겠어요? 니고데모는 2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믿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12살 될 때까지 모세우경 다 떼고 그리고 바리세인으로 율법사로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이치가고 철저히 십일조하고 그 주일성수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면 내 안에 확실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치심에 그런 확신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증거해 줘야죠 그런데 당연히 저는 뭐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계속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건 했으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더 이어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 한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결론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사무화하고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어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 이것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해요 이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그거는 일시적인 회개 이런 것은 가짜예요 진짜 회개를 해요 그러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다 변해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거듭난다겠죠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에다 거듭났다는 증거로 뭐를 받아야 돼? 성령의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이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확신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도 나 죽으면 처음 갈지 지옥 갈지 모르고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럼 그때 가서 죽어봐갖고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알 거야? 정말로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럼 너희가 버려온 줄 알아야겠잖아요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해봐야 신앙을 그래야 확실하게 믿어야지 아멘